2기 국민주권당을 시작하면서 당원 여러분께 또 국민 여러분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주권당은 윤석열 퇴진 촛불광장에서 탄생했습니다. 기성 정치에 간청하고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촛불 시민 스스로 정치도 바꾸고 세상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뭉쳐서 창당을 이뤄냈습니다. 2002년 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여중생들의 원한을 풀고자 끝내 미국의 사과를 받아낸 촛불 집회로부터 노무현 탄핵 반대 촛불, 검역주권 수호 촛불, 박근혜 탄핵 촛불, 검찰개혁 촛불, 그리고 오늘까지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줄기차게 이어온 촛불의 정신이 국민주권당의 사상입니다. 우리의 사상은 역사를 전진시켜온 위대한 국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고 우리의 이념은 위대한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로 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게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국민주권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이, 각성된 시민들이 정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권력자들, 기성 정치인들과 언론, 그 어떤 세력도 감히 민심을 거스르지 못합니다. 민심이 세상을 흔들고 있고 국민들은 행동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 절반도 안 되어서 확고한 탄핵 대세를 만들어낸 우리 국민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주권자인 국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불법무도한 정권을 끝장냅시다. 이제 펼쳐질 범국민 탄핵항쟁은 단지 대통령 하나 끌어내리는 것에 멈추지 않고 철저한 적폐청산과 개혁의 길로 계속 나갈 것입니다.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참된 민주주의의 새 사회를 앞당길 것입니다. 국민주권당의 전진과 도약은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할 때만이 우리는 전진하고 도약할 수 있습니다. 2기 국민주권당은 언제나 국민과 함께하며 촛불을 굳게 잡고 가장 높이 들겠습니다. 윤석열 탄핵, 적폐청산, 사회대개혁을 위한 투쟁의 앞장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주권을 확립한 당당한 나라, 평화통일과 번영의 새로운 나라를 위해 과감하게 나서겠습니다. 당원과 주권자의 직접 정치를 통해 국민주권 민주주의의 본보기를 창조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속에서 국민을 위해 투쟁하고 헌신하는 국민주권당, 국민의 승리를 향해 끝까지 한 길을 가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이 승리한다. 국민주권당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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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